꿈, 희망, 새로운 시작, 영동대학교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영동대학교의 스페셜리스트 영동대학교만의 개인별 맞춤화된 교육스타일 학생들을 위한 풍부한 지원, 슈퍼파워 영동대학교 영동대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 영동대학교에 맞춤화된 교육이 글로벌 리더의 기준이 됩니다 영동대학교는 미래를 생각하는 맞춤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이끕니다 영동대학교는 1994년 개교 이래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수 학생을 양성해온 교육의 요람입니다 학생들은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 영동대학교는 2007년 충북균형발전사업 고령친화사업 100억원 지원 2008년 노동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 2009년 중소기업청 신기술창업조성사업 지원 2010년 영동대 아산 제2캠퍼스 이전계획 교과부 승인 등 국가와 사회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우수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의 취업본부는 총장직속기구로서 학생 취업을 위해 학교로부터 전복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취업률 80.8%를 달성하여 충청북도 1위 전국 4위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의 학생들이 각종 국가고시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지도 첨단 기자재를 통한 실습 학생을 최우선한 연학환경조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우수한 교수진의 뒷받침은 물론 학생들의 땀간 노력이 모여 만든 값진 결과입니다 영동대학교의 우수 실적은 학생들의 내일을 밝혀주는 힘입니다 이제 영동대학교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영동대학교는 현 시대 세계화에 발맞춘 학과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차별화된 특성화 학과를 통해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인문사회대학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를 배우며 잠재된 재능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신념과 자세를 전하는 사범대학에서는 올바른 인성과 인격 전문적 실력을 갖춘 실력있는 교사를 양성합니다 보건산업대학에서는 자연과학과 공학 부문에서 영동대학교만의 특성화 학과에 주력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과학의 미래를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1학년부터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아산의 제2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길을 개척하도록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항상 발전하는 영동대학교에서 미래를 이끌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개인별 맞춤화된 교육시스템은 우리 영동대학교만의 독특한 교육스타일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대학원 임용시험, 국가기술고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첨단 실습 기자재 도입, 쾌적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를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영동대학교만의 최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신만의 커리어를 찾도록 도와주며 교육내실화 시스템 등으로 능력을 개발합니다 영동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다양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영동대학교의 장학제도는 전국 최상위권의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통학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학생회관 및 고시원 현대화 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실험실습실 등의 교육환경을 최신식 설비로 교체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교류연수 제도를 통해서 세계 각국과 자매결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어학실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리더로서의 초석을 다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대학교 간호학과 공부학과 최조리입니다 저는 영동대학교 글로벌 프로를 통해 외국어, 정보와 전문화, 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동대학교는 학생들이 지덕체를 갖추어 공부에 집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다양한 복지시설로 풍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를 제공하는 영동대학교만의 슈퍼파워가 학생들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권 명문대학교 영동대학교는 창의적인 미래인 개방적인 세계인, 실용적인 전문인 공사하는 사회인을 교육목표로 21세기 세계 무대에 우뚝 섭니다 우리의 지성이, 열정이, 꿈이, 희망이 자라는 곳 영동대학교 드림즈 인 액션 영동대학교 영동대학교